도타2 불멸 2015년 불멸 보물까기 자 내용물 보시겠습니다 거대 수정의 합창 미포 자이로콥터 자이로콥터 이거 황금도 있구나 저주술사 너구리 인보커 초사이언대가리 이번에 새로 온 히오스 MC입니다 잘 부탁드릴께 안녕하세요 네 코르키네요 이거 테머 음 이거 퓨리온 지팡이 오 가시멧돼지 브레솔백 어...들까보 그 다음에 이제 히키로 나오는게 제우스 번개 황금 황금 원자추지 아 아니다 아 황금 하나만 뜨면 좋겠다 황금 하나만 뜨면 좋겠다 황금 하나만 뜨면 좋겠다 자 자 이거 하나 떴어 자 10개를 까면은 이거 7개는 다 먹겠네 음 7개는 음 앗 아 아 두개 깠다 두개 깠다 이분 누구임 그 데저트 이글이에요 데저트 이글 아 아 아 빨리 까자 빨리 까자 빨리 까자 빨리 빨리 까자 빨리 까자 빨리 까자 아 아 아 좋은게 뭐야 그치 여기 이거는 이게 그 가차가 이제 다 확률을 공개 공개 안되는데 아 이번에는 자 넥스 같은거 확률 공개했구나 음 여기 극도로 희귀 여기 암 아 이쪽이 안보였구나 보이시죠 매우 희귀 극도로 이기 왜이렇게 일찍 켰냐고 아 일요일에는 낮빵해요 일요일에는 네 테키가 떴다던데 황금 뺏어야 겠다 흐흐흐 음 리포 이건 제가 안하는 캐릭인데 일단 엽니다 예 까 갑니다 아 좆중복 아 아 아 아 아 넥스처럼 야 뭐 사코에 어 틱탱이 보고있다 어? 까 아 아 하나씩 다 나오긴 하겠구나 뭐야 이거는 이거 어 이게 고슴도치 데리고 다니는거 있네 상길이 형 형차 존나 게이 같애요 어 나 게이야 스읍 아르마딜로 스읍 이제 이거 아니면은 아 제발 아 제발 스읍 제발 하나만 주세요 보너스 가다 아 성략 아 제발 제오스 하라가 아 아아 아 제발 한개 봐라 갑니다 간다아 죽갔다 두개 남았어 두개 남았어 리그어어 어어 야아아아아아아아 야 야 야아아아아 아 땃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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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떳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떳다! 시X 떳다! 와...떳다, 떳다 죽창 떳다 떳다, 떳다 떳다, 떳다, 떳다 아...베리 굿 아아 황금코리키 나오면 좋겠다 황금코리키 하아 아아 떴다 제우스 무기 떴다 ㅈ간지 ㅈ간지 야 이펙트 봐 아아 떴다 하아 오케이 또 보너스 이거까지 야 저게 보너스지 하아 이거 전짱걸이 준거야 전짱걸 어 좋아좋아좋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너 사촌 없을것 자 자 진짜 이제 황금 하나만 보자 황금 황금 하나만 보자 황금 제발 황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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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아 어지러웠어 순간 아 순간 어지러웠어 아 순간 어지러웠어 자 그래도 제우스 하나 떴기 때문에 아 그래도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불멸상자 10개 이상 까실 분 있으시면은 저한테 의뢰 주시구요 아 이제 녹화 다 끄고 다 다